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23년 7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총평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방향 정확하게 집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23학년도, 23년 7월 교육청 학력평가의 의미와 위치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번 시험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반영한 시험이 아닙니다. 선생님,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지침이 뭐죠? 뭐예요? 네,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정부의 지침 말이죠. 그거를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여기 인터뷰들을 보시면 아쉽게도 대통령의 킬러 문항 지시가 있기 전 시험 문제 출제가 완료돼 실어지는 시험인 만큼 실제 수능과 출제 경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여기 주관인데 이번 학평 문제 출제는 올해 1, 2억 개 출제가 완료됐다. 그래서 너무 한참 전에 돼가지고 이거 반영을 못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번 시험은 의미가 없는 시험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3번 6평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유지로 나왔고 그다음에 30번 선택형 어휘 문제로 6평이 나왔었는데 이런 거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옛날 스타일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그럼 7월이 의미가 없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 발표 이후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전국 단위 고3 대상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고 선생님도 가 아니라 누가? 평가원이 가장 주의 있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평가원장님께서 사임을 할 정도로 대통령 지상이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9월 평가원 잘 내야 되는 것이 어떤 지상과제이고 잘 낸다는 건 뭐죠? 변별력이 있으면서도 물수능이 되지 않는 그렇게 문제를 잘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치 파악과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어느 정도 문항에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7월 시험 결과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번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난이도는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중하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능, 아니 뭐지? 이 문제 지금 풀자마자 오후 저녁에 바로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좀 데이터가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상으로 따지면은 이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이 단 3문항밖에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30% 이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답률 탑2는 이 32번 빈칸, 34번 빈칸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지문의 추상성이 상당히 강했을 뿐더러 지금 랭크 1위에 있는 이 32번은 그 정답이었던 오토리얼이 상당히 뭐랄까 낯선 어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듣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교육부 발표기 기준 뭐였죠? 다소 추상적이거나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구문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 그러니까 킬러다라는 기준에 따르면 이 두 문항 정도 이제 배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침을 만약 충실에 따랐다면 그러면은 한 지금 이 정도인데 이걸로 과연 변별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조금 문제는 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제 교육 당국의 문제고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오답률 탑10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지금 선생님의 총평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어떤 것이 약점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 총평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답률 1위였던 빈칸 32번을 보면요. 일단 이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에 커먼널리티를 해석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몰랐다면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22학년도 9평 29번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서치 커먼널리티라고 우리 커머니 공통적인 흔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성, 공통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컨셉츄얼 아트와 컴퓨터 아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A, B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묻는 지문으로써 그 추상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A, B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는 두 대반등 유형의 문제가 6평 33, 34번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지금 교육부에 타겟이 돼가지고 큭! 입니다. 얘도 같은 원리로 큭!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조금 내용이 이해 안 되더라도 두 가지 대상에 각각 A, B 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여기 디커플, 그 다음에 디타치 이런 부정 표현이 나왔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필자가 부정하는 거에 X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흐름을 따라갔었어야만 했고요. 그러다 중간에 읽어보면 같은 과정이 컴퓨터 아트, B에서도 작동한다. 아, 같은 게 B에도 있다고? 그러면은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네. 하면서 이 앞에서 필부액 한 거를 여러분들이 앵커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1번의 authorial이 이 author, 저자의 형용사용인데 이것이 상당히 생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마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러나 조금 과하긴 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즉, 무슨 말이야? 32번 틀었다면 괜찮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4번 정답률 41%에 불과했는 건데 사실 이것도 빈칸 앞에 부정어의 주의를 굉장히 잘해야 했고 특히 빈칸 문장에서 4, 4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 화면으로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줬어야만 했던 문제였어요. 이것도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어서 과하다. 이래가지고 킬러 문항으로 뽑았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6문제의 교육부 공개 자료에 보면. 이것도 좀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구문구조가 좀 복잡하면서 조금 이제 추상성이 높으니까 교육부 기준에 의하면 조금 안타까운 문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건 그런 거고 그러니까 34번도 틀려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의 추세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빈칸 앞 부정어 주의해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Like-wise-similarity 이용해서 서로 다른 둘의 공통점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왜 혁명적인 과학의 재배치가 진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빈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앞에서도 왜 이게 좋다라고 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며 그런데 정확하게 No, No 있고 이게 반복되니까 이 Neutral Standard, 중립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의 최간말을 Impartial Standards로 여러분 잡아내셔야 돼요. Neutral Standard와 Impartial Standard 같은 말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Neutral는 중립적인, Impartial는 공정한 이라고 정확하게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간말, 결국 같은 말을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률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오답률 3위는 빈칸 33번인데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처음에 이 비교 구문을 통해서 이 More Than 비교 구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대상의 관계를 잡아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조의 스미를 딱 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상 그러고 해서 이제 A, B, A, B를 좀 파악하면서 내려가줘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These Different Behavior Systems가 가르치는 게 A, B구나 라고 조금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웠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도 빈칸은 뭐에만 주목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빈 문요바, 즉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든 지문에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네, 여기 빈 문요바가 더 큰 의존입니다. 학습에 의존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학습에 의존하는 것이 동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만 찾아야 돼.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암사자가 나옵니다. Female Lion이 나와요. 사냥하는 Female Lion이 나오는데 바로 사냥하는 Female Lion이 뭐겠습니까? 음식을 찾기 위해 학습에 의존하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특징이 여기 정확히 나오거든요. Hunt 하는데 어떤다? Hunt의 디테일이 Very 달라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앵커링해서 달라진다랑 최간말 Less, 아니 More Flexible 더 유연하고 상황에 적응한다. 저걸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파악했으면 됐던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잡아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길이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거를 빈칸 버전으로 바꾸면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빈 문요바만 정확히 지문에서 찾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주 교훈 있는 그런 지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응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지 요지, 요지라는 건 이런 필금동, 필자 긍정하는 표현들이 정말 주목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글 선택지 일반적으로 평가원은 정답률 90% 넘게 나오는데 이번에 52%라는 경이로운 정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좀 보시면 소재가 좀 낯설어요. 자원분배의 원칙에 관한 지문인데 이것이 일단 소재가 낯설고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이 필부액, 필금동에 주목해서 필자가 긍정하는 반만 정확하게 캐치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돼야 된다. 뭐 이거 돼야 된다라는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리뷰를 좀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장문독회 자, 여러분 장문독회 참 지금 질문 좋았는데요. 한 환자가 나오죠? 기억 상실이 아니라 기억이 너무 뛰어난 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코스트, 대가, 비용 있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일반화, 추상화가 되지 않아서 겪는 문제점을 쭉 얘기해주고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음, 바로 3번인데요. 3번 보시면 제너라이제이션이라는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 괜찮네 라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핵심 소재가 그냥 대놓고 있을 때에는 반맛반뜰 선택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함정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일반화를 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일반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못한 거 즉 모든 디테일을 다 기억하는 게 나쁘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라고 파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언급이 안 됐어요. 일반화의 단점이 언급된 게 아니라 일반화를 하지 못한 거에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지 반맛반뜰까지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순서 37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강의에서 좀 얘기했지만 우리 챗 GPT에게 물어보니까 정답을 ABC라 했다가 ACB라 했다고 뭐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K수능에 맞게 조금 연결성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해보시면 박스 ABC 판단에서 이게 소고가 좀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독해를 하면 인과적으로 박스랑 B는 조금 연결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대충 읽으면 뭐 다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고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A는 yes로 연결되고 다른 말로 넘어가고 C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C부터 이해하겠다라는 판단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C 다음에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라는 것도 그냥 읽으면 A도 되고 B도 될 것 같지만 만약 그렇다면 A, B, B 해주셔야 되고 엄밀하게 따지면 역시 여기도 인과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A로 가고 A, B로 읽었을 때 아 모든 내용이 잘 연결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너스가 일종의 결론을 내리면서 앞에 내용을 다 포괄을 해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B, A가 안 되는 이유는 뭐 엄밀히 말하면 내용적으로도 좀 안 되지만 대의가 가리킨 게 바로 아무 장애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수능에 어떤 국한된 확실한 좀 내용과 내용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대명사 지시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답으로 가지는 필요한 37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좀 내용의 전환이 너무 많고 좀 풀 때 굉장히 까다로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57%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법은 사실 이건 무조건 맞췄어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평이했고 너무나도 반드시 맞췄어야만 했던 그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1번은 형용사 정답이 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에즈에즈 원급 비교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에즈가 생략됐다는 것이 좀 독특한 구조이긴 해요. 그러나 비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차려왔고요. 2번, and 오른쪽에 있으니까 뭐 아까 병렬되는지 어떤 표현을 공유하는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해석 문제 없으니까 괜찮고 자 제기대명사의 밑줄 그러면은 의미상의 주어랑 같아야 되는데 뭐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데이랑 냄새와 부스가 해석해보면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적절 4번, ing 밑줄이면 이게 동사 자리인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y절 안에 물론 여기 지금 형용사절 주격광역사절이 있겠지만 주어만 있고 지금 동사 없기 때문에 아 동사 자리인데 ing가 왔으니까 틀렸구나 라는 걸 판단하는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제 5번 구조가 조금 재밌긴 해요. 5번은 some other factor must have been in play 이렇게 있는데 이 데절이 딱 나오면서 이 데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쏘댓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꾸며줘야 되는데 이거 바로 앞에가 아니라 이렇게 좀 선행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와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로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줬어야 했던 거 그리고 end 위치로 이렇게 관계사절이 병렬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1번 두 번째 재생력 5번 관계사의 병렬 선행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좀 학습할 만한 요소긴 한데 복습 잘 해보시고 근데 여기는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전에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부 빡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정답률 61% 어법치고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게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쭉 얘기한 1, 2, 3, 4, 5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형화 딱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어법만을 통해서 어법이 부족한 학생들은 6차시 만에 문제풀이해서 다 합해서 6차시입니다. 여러분들 풀고 그 다음에 또 수업만 6차시가 아니라 모든 거 다 합해서 6차시니까 꼭 좀 정리를 해서 어법만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삽입 삽입 39번 너무 쉬웠어요. 일단 3번에서 내용상 전환이 일어나요. 포텐셜 갭 풋볼을 좋아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풋볼보다 다른 걸 좋아할 수 있음 하면서 풋볼을 부정합니다. 전치사 오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딱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4번은 이퀄리와 디스를 통해서 연결성 확인하고 그냥 잘 연결돼요. 그래서 마지막 갭의 후보인 3번의 박스 넣어보고 앞뒤 연결하면 앞에서는 풋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영국사에서 모두가 풋볼을 좋아하는 게 아나? 아냐? 그 다음에 3번 뒤에서는 풋볼보다 다른 걸 좋아해 하면서 아름답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치고는 조금 허무하게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약 요약이 조금 상당히 오답료 9위로 어렵게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의 조금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대답 여기 Should we not?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Perhaps not. We should not. 우리는 synchronize 할 필요 없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 생략된 대답 여러분 Question과 Answer가 나오면 Answer에 주목해야 되겠죠. Answer에 주목하면 바로 정답 나와버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여기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This 플러스 명사가 또 나와요. Such 플러스 명사가 나옵니다. Such genetically programmed variation in sleep wake time. 앞에 내용이 다 Search 플러스 명사로 정리되면서 variation이라고 했으니까 너무나도 쉽게 A가 나오는 것이고요. 중간에 아주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Increase in survival fitness 생존 적합성의 증가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B도 당연히 Survivality Survivality 이렇게 정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이 코 슬립이라든지 제가 이제 새소강에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 패스 온이라든지 코 슬립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읽으면서 앞뒤 내용이 모순난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정답을 내는 것 자체에는 너무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했을 때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2 삽입 38번인데요. 너무 쉬웠어. 그냥 올소가 있어요. 올소 또한 올소니까 뭔가 나열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앞에 있는 실험과 상관없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열이 되지 않고요. 앞에는 다 선후관계상 과거형 시제로 쭉 실험을 선후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위 라고 대상도 바뀌고요. 아 라고 시제도 바뀝니다. 그리고 올소가 있는데 내용도 뭐 전혀 앞에 거랑 나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개입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38번이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률 10위까지 선생님이 모든 문항들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학습법 및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시면 6문제 정도 사례를 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코멘트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소 추상적이고 다소 복잡하고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 수준보다 복잡하다. 라고 했는데 이 교육부 자료 발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다소 추상적이고 다소 복잡하고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없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공교육의 마운더리 안에 있는지 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 이제 시원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 보기 전에 유일하게 이제 평가원이 이거에 대한 좀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뭐다? 9월 평가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가원은 킬러 문항 제거를 할 거고 그래도 변별력 반드시 갖추겠다. 지금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수능령은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냐면 예전처럼 한두 문항이 어렵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는 해석만 해도 맞추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전 유형을 고르게 정확하게 학습을 조금 해줘야 돼요. 즉 아까 요지 문제가 물론 지금 이번 7월은 이걸 반영한 게 전혀 아니지만 요지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슥 읽었을 때 좀 틀릴 수 있게 좀 까다롭게 선택지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각각의 유형의 풀이법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능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것이 이번 수능의 관건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추가적으로 제가 6월 모평 이후 등급별 커리큘럼도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 제 얼굴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이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흔들리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합시다. 다른 말로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불변, 응, 만변입니다. 불변, 변하지 않음으로써 응, 대응하는 겁니다. 만변, 모든 변화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썰이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국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는 건 지금 평가원이 목표로 하고 그렇게 내겠다고 공헌한 변별력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마치고 공부를 안 하고 못하는 애가 틀리는 그런 시험을 만드는 게 변별력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킬러 문항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를 잘하는 애가 풀어서도 틀리고 공부를 오히려 못하는 애가 찍어서 마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거하면서 충분히 좋은 문항들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답률 1, 2위는 조금 과하긴 하지만 나머지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이 있다면 잘 복습해 주시고 심지어 1, 2위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어려운 수능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잘 피드백해서 이번 7월 모의고사가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지금 보셨는데 그냥 흘러가는 그런 버리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점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의고사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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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